챙겨보는 실버티비입니다. 며칠 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계획의 일환으로 담배값과 술값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민심이 한번 출렁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런 계획이 없다고 또 밝혔습니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처리되어 가니까 행정부의 태도나 자세가 정말 참 마음에 안 드는군요. 며칠 전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배 한갑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이라면서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소주 등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품목이라는 논란도 있다면서 우선 다른 나라에서 위해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연구를 진행하고 사회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국민건강증진이 목표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총리 역시 담배가격 인상 및 수리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 없고 추진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 문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되는 후속 보도를 통해서 정부는 당장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중 고려되는 하나의 정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 방어자세는 지난 27일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면서 촉발된 것입니다. 계획에는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위혜요소인 흡연에 대한 가격 비가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담배가격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 담겼죠. 해당 발표가 나오자 각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을 중심으로 이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담배와 술값의 인상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 우리 사회가 처한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아니라고는 하는데 일단 그런 연구 결과와 정책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정말 초등학교 수준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지 않았나 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그것이 장기적인 계획이든 단기적인 계획이든 그런 거랑 관계없이 서민들이 가장 부담없이 즐긴 기후제품인 담배와 술. 물론 건강에는 좋지 않죠. 하지만 그나마 가장 쉽고 편리하게 심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해주는 담배와 술에 대해서 일방적인 과세를 통해 세수를 늘리면서 대외적으로는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별 시섭지 않은 목표를 내걸었다는 그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뭐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하나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 뉴스를 접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리고 정말 정부 정책의 입안 과정이 의심스러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담배값, 술값 인상의 가장 큰 이유가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평균 수명을 더 늘리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피부에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국민 건강 향상시키고 평균 수명 늘리기 위한 방법이 담배값, 술값 올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쪽으로 연구 안 하고 굳이 가격을 올리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그래서 저는 딱 머리 스치는 생각이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구나. 이거였습니다. 사회복지를 하는 저도 갸우뚱하게 하는데 다른 분들은 생각이 어떠시겠습니까? OECD 수준이 담배값과 술값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OECD 수준의 경제력과 소득 수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4,5불이던 담배값을 한 번에 10불 정도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득 수준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정도라도 이해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아직 부족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고령층의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평균 수명에 대한 주요한 변수가 65세 이상의 노인층인데 이 노인층의 50%가 OECD 기준 빈곤한 상태입니다. 연금이 소득 대체율은 턱없이 낮고 노인 일자리 경쟁도 심해서 주머니 사장이 한없이 팍팍합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소주 한 잔 하시고 담배 한 대 피워물고 한숨 돌리는 것이 사치고 불필요한 낭비겠습니까?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매우 향상시킬 요량으로 담배값과 소주값을 올려서 어르신들의 잠깐의 정신적 행복감을 꼭 빼앗아 가야만 하겠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어르신들은 참 살아가기 힘들죠. 은퇴 후에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 핵가족죄로 인해서 단조로운 노년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 노년기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잠시나마 마음의 편안함을 즐기는 것마저 정부가 나서서 방해하는 것인가요? 담배에 대한 저희 가족의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아버님이 평생 담배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심장이 좋지 않아서 담배를 끊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끊으십니다. 본인께서 정말 노력을 하시니더라도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물론 단박에 끊는 분도 계신데 저희 집은 그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이렇게 지켜봐도 담배 한 대가 육체적으로 절대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또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 건강관리를 더더욱 철저히 하고 계셔서 더 이상 금연하시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6년 전인가 담배값이 인상될 때 한 번 난리 났었죠. 그때도 무슨 건강증신을 위해서 뭐 어쩌고 그랬어요. 흡연율을 줄인다는 말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 후 몇 년간 통계를 보니까 당초 기대치만큼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초기에 잠깐 떨어지는 듯 하다가 쭉 유지됐어요. 그러니까 실증적 자료로 봐도 국민 건강증지를 위한 담배값, 술값 인상은 설득력이 떨어지죠. 제가 살았던 시카고가 속한 일리노이주는 미국 내에서도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 초에 담배값을 거의 한 값에 만 원 정도로 한 거의 두 배로 인상을 확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주위 흡연자들은 일리노이주 옆에 있는 다른 주 위스컨시니나 인디에노주에 가서 담배를 사서 피더라고요. 결국은. 차로 막 한두 시간씩 갔다 와서요. 미국은 또 주마다 세율이 달라서 담배값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현상을 보고 이 단순히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이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데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담배나 술은 다른 기호 소비지와 달리 쉽게 포기가 안 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그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제 경험과 제 아버님 경험을 감안하면 정부가 말하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값이나 술값을 인상하는 것은 좀 사실 창피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맛집 프로그램 보면 허름하고 저렴한 식당에 대부분 어르신들이 계시고 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아직도 소주 한 병에 2,500원 하는 식당들이 있는데 대부분 국밥이나 저렴한 식사를 파는 어르신들께서 부담없이 들려서 회풀을 푸는 그런 분위기의 식당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안 씁니다. 그거 아껴서 손주들 용돈 주시죠. 본인에게는 겁나 엄격하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담배값과 술값 올리면 어르신들께서는 담배, 술을 포기하는 쪽보다는 그 외 다른 부분을 더 줄이실 거예요. 뭐 냉난방을 더더욱 안 하시거나 먹는 것에서 식비를 더더욱 줄이거나 그럼 그게 과연 건강이 좋아지는 결과가 되겠습니까? 정말 이건 한 번만 생각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풍선효과일 뿐이에요. 한쪽 누르면 한쪽 튀어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국민건강증지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찬성했습니까? 국민 중에. 그 누구 생각인 거예요? 처음이. 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무시합니까? 당사자인 국민들에게도 조차 묻지 않고 정책을 만듭니까? 원래 사회정책이란 건 정책 실행 당사자들에 대한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정책의 필요성이 누가 봐도 분명해 보일 때 그 계획을 진행하는 겁니다. 집권 여당의 힘이 있어서인지 왜 행정부도 막무가능식으로 가는 건가요? 술, 담배하는 분들은 건강에 안 좋은 걸 모르실까요? 아니죠.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겁니다. 그건 정부가 정책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제발 정책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공론화 절차도 거치고 사회적 합의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은 마음에 안 듭니다. 챙겨보던 실버TV였습니다.